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도 주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은 기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힘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많이 준비하는데 못다한 이야기들을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창에다가 신대가 검색하시게 되면요 또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화면에 쭉 하단을 내려 보시다 보면 5명의 전문가님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제사진 보이시죠? 제사진 꾹 누르시면 됩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웹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과 여러분들의 멋진 결과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이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그 많이 준비했다라는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번 주에 에밀로프 공격법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정말 많이 문의를 받았어요 이렇게 쉬운데 생각보다 쉽지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정말 볼 때는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막상 직접 하려고 하면 정말 안 되죠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스포츠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정말 눈으로 볼 때는 저거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상 딱 해보면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그게 결국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도 지나가는 흐름을 봐서는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그 주식으로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이 동행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이 기법으로 내가 당장 빨리 수익을 벌어야지 하면서 힘을 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값은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손실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차분히 복습하시면서 힘을 빼고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주식에서도 수익을 버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공격형에 대한 어떤 매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강하게 이런 매법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은 수비형 수비적으로 조심스럽게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엠벨로프 매법 2 방어용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엠벨로프를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때 악몽이라는 개념 혹은 장때 음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의가 정확치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양한 크리티에 다양한 기준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장때 악몽의 정의는 세력주와 개판주로 나눠진다 세력주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없는 종목을 우리는 세력주라 표하고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이상인 종목을 세력주라고 이야기를 한다 개판주라는 것은 개인이 판 종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는 종목을 개판주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리스키할 수 있고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5% 이상인 종목을 개판주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음몽, 장때 음몽에 대해서는 역으로 하면 되겠죠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마이너스 7% 이상 이렇게 가면 되겠죠 혹은 마이너스 5% 이상 엔빌로프 방어 세팅법에 대해서 공격 세팅법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안 드렸더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세팅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 설정은 오른쪽 버튼을 차트에 누르시게 되면 지표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그 추가 설정에다가 엔빌로프라고 청구면 됩니다 엔빌로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죠 결국은 봉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투라는 것은 상단과 하단이 어느 정도 팽창을 하게 되면 제한이 있는 거고 특히 제가 아까가 아니죠 저번 주에 공격격 패턴 같은 경우는 뚫었을 때를 리스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하단 패턴은 엔빌로프 하단에 닿았을 때 튀겨 올라갈 때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엔빌로프는 원래 기간이 정해져 있고 20에 10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HTS 증권사마다 20에 20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엔빌로프를 클릭하면 기간 20이고 봉투의 크기를 30으로 놓느냐 10으로 놓느냐 20으로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은 저는 30값으로 수정합니다 그럼 뭐냐 내가 21선 기준으로 해서 위로 30% 아래로 30%로 로직을 맞추세오라는 내용의 결과값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중심선, 정황선, 지지선이 내가 밑에만 보겠다면 지지선만 V자 체크해도 되고요 혹은 다 체크해도 설명할 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호에 맞게끔 내가 차트가 좀 깨끗하길 바란다고 하면 지지선만 놓고요 혹은 내가 조금 더 다양한 포지션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를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세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라인 설정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맨 처음에 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버튼을 누르면 지표 조건 설정이 되는 거고 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라인 설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엠빌로프 매입법은 과거에 제가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약 15년 전인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장 핫하게 엠빌로프 20에 20이라는 공식으로 굉장히 핫했었죠 지금은 20에 20이 잘 안 맞다 보니까 많은 문의를 좀 많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수정했던 값들 그게 뭐냐 20에 30 왜 그때는 20에 15나 20에 20을 썼었냐면 과거에는 상하한가가 15%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확장되면서 상하한가가 30%로 되면서 병동성의 확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상승폭과 하락폭의 폭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의 크기 기준으로 했을 때 30의 값으로 수정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지만 접근 방식에 대한 로직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요 엠빌로프 방어 매입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어 매입법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비교를 해야겠죠 뭐랑 비교를 할까요 공격형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공격형과 방어영의 차이점 공격형 같은 경우는 상단을 공략합니다 방어영은 하단을 공략합니다 그러면 엠빌로프 30에 하단선에 닿으면 매수가 가능하다 엠빌로프 하단에 딱 닿고서 반등 나오는 이 타임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리게 되면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 반등 가능성이 7%입니다 단 하락시 매수가 마이너스 7%의 매수와 평단에 매도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더 밀렸다 그때는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코스피 안정주가 닿으면 최고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안정주가 닿으면 최고의 기라는 것은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잘 안 닿습니다 CJNM 이런 종목이 닿으면 거의 확률상 99.8%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하단에 닿았을 경우 웬만하면 좋은 종목은 봉투 안에 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왜 작년에 거의 최저점을 맞췄는지 아십니까 최고점을 못 맞춰도 최저점을 맞추기 쉬운 이유는 뭐냐면 이 엠빌로프 하단에 닿았을 때 대부분의 거대한 수많은 종목들이 엠빌로프 하단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최저점이요 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뭘 하는데 당신이 최저점이야 저 진짜로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저점을 맞췄던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엠빌로프 방어매매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투매가 많이 나오면 주식은 개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트입니다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릴까요 이제 아쉬워야 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갑자기 공격만 갖고 오지 않고 방어를 갖고 시작합니다 물론 재무제표 펀더멘트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세상승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대로 찍으면 특히 하방이 멈추고 돌아서는 자리에서는 5배의 수익이 가능한 것도 임의의 법입니다 제가 방어매법을 갖고 온 건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게 됐죠 사실 여태까지는 물가상승에 대해서 아니야 아니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서 그러면서 물가상승과 함께 우려가 되는 것이 금리인상 동반이라는 이런 로직이 나오게 됩니다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죠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리인상이 또 갖고 오는 효과는 뭐냐면 결국은 유동성 자금이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지금 금리인하에 대한 로직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에 대한 로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채권가격과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리려고 아무리 가린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될 현상입니다 그래서 FOMC에 의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비둘기파, 평화적인 파의 발언이 있다가 매파적 발언으로 발언 자체가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 주가가 퉁퉁퉁 떨어지는 순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논리는 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자축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이 황주명,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입력 후 전송해 주신다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포지션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리 인상 사태에서 주가가 갑자기 종목이 퉁 떨어질 때 대응하는 방법 어제 제가 빅스 지수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변동성 위험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최저점을 찍으면서 아무래도 급반등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변동성 지수 확 올라갔었죠 이게 뭐예요? 주가는 딱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어맷법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보고 시장 흐름들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록펜컴퍼니라는 회사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20에 30이잖아요 엠비로프 중심선에 20에 30 저항선, 지지선 지지선 같은 경우 이게 21선이에요 21선에서 자 여기가 저항이고요 여기가 지지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지지자리에서 여기가 이제 21선인데 자 초록펜컴퍼니라는 회사가 원래는 더블리홀딩 컴퍼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록펜컴퍼니로 바뀌게 됐고 자 이제 엔터사로스의 변모가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주가가 빠질 때 3월달에 여기서 딱 기가 막히게 찍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주가 반등이 나왔죠 자 엠비로프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이 하단부에서 이 하단부에서 반등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물론 여기서 또 기가 막히게 상단부에서 저항을 막고 상단부, 하단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매매만 해요 하단부에서 매수해서 상단부에 팔고 하단부에 매수해서 상단부에 팔고 그럼 이게 이제 박스 매매죠 사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엠비로프 기준으로 21선 기준으로 30% 폭이 딱 닿았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뭐가 나왔냐 투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투매 투기 매물 이건 이 꼴은 뭐예요? 신용이에요 신용 크레딧이에요 신용이 나왔기 때문에 크레딧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매와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로직들이 발생을 하면서 리스크하게 잡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건 바이 건으로 볼 텐데 AP 시스템이 종목은 굉장히 좀 요즘에 OLED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은데 OLED가 지금 시장에 돌다 보니까 순환 매적인 흐름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안간 섹터에 대한 흐름 속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OLED 이슈가 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 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주식이 언제 멈췄냐예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투매 현상이 나오냐에 대한 고심을 해보자고요 신용이 터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신용이라든지 주식담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나와요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신용이나 주식담보가 나오면서 툭 밀려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나갈 물량이 다 나가면 결국은 담을 물량만 남아요 주식에서 되게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식은요 이 항아리와도 같아요 이 항아리와도 같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항아리와도 이렇게 같은데 정해져 있는 크기가 있어요 주식수가 물론 증자라든지 채권 발행을 통해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천만 주의 주식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상장 주식이에요 주식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코인과 다른 이유는 물론 코인도 발행량을 정하면 상관이 없죠 정해져 있는 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항상 유증이나 채권 발행이 있지 않으면 정해져 있는 룰대로의 주식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천만 주로 가득 찼었어요 누군가가 해서 천만 주로 가득 차 있는데 돈이 급한 거예요 혹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 천만 주에서 300만 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계속 물이 넘치니까 매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철렁 철렁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700만 주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팔 생각이 없어 주식에서 그럼 또 다시 새로운 물량이 300만 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런데 이 새롭게 들어온 이 300만 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항상 이게 고이지 않으려면 늘 새로운 신선한 프레쉬한 수급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이거는 더욱더 여기에 있는 물질들은 좋아지듯이 주식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갔던 물량들 다 터질 물량들이 나오고 돼서 오히려 주가 반등이 나오는 거죠 AP 시스템이 OLED라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 결국은 시장에서는 300만 주 못 버텼던 나갔던 물량들이 나가고 오히려 새롭게 300만 주가 들어오는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경우의 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경우의 수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아무 종목이나 하단이 닿았다라고 특히 뭐 최대주주의 어떠한 윤리적 문제 도덕성 문제죠 혹은 어떠한 그 회사의 어떤 리스크한 이슈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범위 내에서 우리는 회사에 대한 펀드멘탈과 이슈에 대한 로직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이제 연속선상에서 한번 종목에 대해서 볼 건데 자 OLED 나왔을 때 잠시 좀 이야기를 드릴까요 OLED가 왜 다시 뜰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OLED는 LED와 다른 게 자체발광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체발광의 뜻에서는 결국은 어떤 부분에 OLED가 쓸 수 있냐면 플렉시블 즉 휘어질 수 있는 쪽에 OLED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OLED에 대한 개념이 결국은 휘어질 수 있는 플렉시블 폰에 대한 니즈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휴대폰 수요의 증가는 결국은 또다시 한번 AP 시스템이라든지 주가 모양에 대한 결인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 아래에서 갑자기 투맨 물량 갑자기 나가야 될 물량이 퉁퉁퉁 내려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포지셔야 된다는 거죠 나간 물량은 결국은 다시 새롭게 들어와야 될 물량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게 이제 단타 기술적인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다 나가면 간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주식에서 많이 나오죠 자 화장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ABCN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 13,400원에서 딱 50% 반토막이 나오는데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 거의 한 달이 아니라 3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50% 반토막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개인 투자자분들 이때 이제 물론 ABCNC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리스크한 이슈도 있었겠지만 이럴 때 이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과감하게 물타기를 할 때는 언제냐 지금 좋은 주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감하게라는 단어를 쓸 정도면 투매물량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 자리거든요 특히 RBF 때 리브로스 사탈때 이 근처에서만 샀으면 다 크게 돈 벌어요 근데 이 근처까지 잘 기다리질 못하죠 주식은 위기에서 살 때는 엠빌로프 20에 30에 하단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ABCNC라는 종목이 하단에 섰을 경우에 주가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주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다시 구간 안에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주가가 질질질 흘렀죠 사실은 그러다가 다시 턴유라운드가 나왔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종목이 이 케이스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상단을 닫지 않았으면 오히려 추세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도 너무 빨랐던 거야 그럼 투심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차라리 천천히 가는 종목이라면 기대치가 더 클 텐데 단기적으로 50%를 탁 벌었네? 아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또 바뀌어요 아 이 종목 다시 한번 투명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심리라는 부분이 항상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주가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왜 사야 되지? 언제 사야 되지? 하락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런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 공포에 사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포에 사서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라고 그러잖아요 탐욕 여기 탐욕이 오잖아요 그 공포라는 구간을 제가 오늘 방어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엠비노포를 통해서 이렇게 방어전략이 나오고 공포에 사서 급하게 올라오면 탐욕에 팔라 주식 경험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경험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주식 경험이 아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엠비노포에 대한 부분들만 잘 아신다 하더라도 지금 하단 찍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제가 오면서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은 하단을 찍는 종목들이 많이 없지만 제가 볼 때 한 달 이내에 하단 찍을 종목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엠비노포라든지 주식 투자지도 어떤 종목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흐름을 아시기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함께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주식 투자지도 주식 투자지도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결국은 이렇게 단순한 로직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지금 제가 저번 주에는 엠비노포 상담만 돌파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엠비노포 하단을 닿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로직의 다다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하단에 닿으면 정말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혹은 몇십억 이상 꾸준하게 나오면서 최대 주식의 어떤 든든한 백이 있고 유보율이 높은 회사 유보율은 왜 많아야 되냐면 회사가 어떤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유보율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보율이 잘 많아닿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유보율은 많아야 되는 게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결국 유보액이거든요 물론 다른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유보금이 많아야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회사가 위기가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보게 되면 가끔 그래요 유보율이 500%다 1000%다 2000%가 뭐가 의미했어야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정말 큰 부자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사업이 틀려요 한 번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사업이 두 번 틀려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사업이 세 번 틀려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롯데 정보통신에 대한 회사가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유보액이 많으면 특히 CV라든지 증자 발행도 안 합니다 자 그런 노직에서 볼 때 하단에 닿았어요 하단에 닿으니까 이제 이걸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 그러면 주가가 2만원 17,250원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종목적인 부분들이 회사가 안전하다라는 전제 아래 그냥 투매 때문에 둥 둥 둥 둥 코로나 때문에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빠르게 올라오죠 상단까지 왔죠 격언 생각나죠 어떤 거예요 에밀오프 30이라는 공포의 사소 그 다음에 상단이라는 탐욕의 판라 자 이 자리가 지금 횡보하잖아요 탐욕 자리에서 지금 이 종목은 횡보하는 구간이죠 지금은 좀 매매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주가 상승에서는 천천히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건 뭐예요 하단을 찍고 나서 반발 매우 수세로 인해서 상단부로 끌어올라갈 때 이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다만 이 전제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단을 찍고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경계가 없어도 위험합니다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경계 없는 종목은 더 위험할 수 있다 자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두산중공업 볼까요 우리가 두중두중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산중공업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잡던 역사가 있었는데 참 그게 공포에 산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이너스가 언제 멈출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위기 그런 경험 두산중공업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던 회사였습니다 물론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쉽게 무너지는 회사는 아니었죠 근데 정부 정책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 탈원전이었다가 다시 원전 중심화로 바뀌게 되면서 그 로직 자체가 미국에서부터 불어오는 원전 열풍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원자력 관련주로서 두각을 받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로직성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하단을 찍혔습니다 2300원에 상단을 이렇게 가다가 하얀색으로 나오네요 상단을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올라오죠 근데 방향이 잡히면 제가 말씀드렸죠 방향이 잡히면 이 하단을 찍고 일반적으로 주가는요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이 집히면 하단 자리에서 10배, 5배라고 하면 10배까지도 움직입니다 10배면 얼마에요? 2만 5천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3만 2천원 부분에선 부담스러웠던 게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나갔던 투매물량이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목표가 계산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하단을 찍은 자리에서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의 원사이클이 나옵니다 왜? 바닥을 찍고 나서 사이클적으로 10배 정도 상승을 했을 경우 우리는 그 종목을 텐베거라고 부릅니다 텐베거 텐베거 뭐죠? 10배 이상 상승에 기대가 가능한 종목을 우리가 텐베거라고 부르죠 10배 상승 그러면 그것이 투매물량이 쫙쫙쫙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팔고자 했던 악성 매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새로운 수급이라든지 새로운 패턴, 새로운 노직에 따라서 주가 부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발생하게 되면 주가는 부양하는 역할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유상진자를 통해서 자금이 납입이 되고 자금 납입을 통해서 리스크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회사는 우상행을 만들면서 슈팅을 쏘게 되는 그런 노직의 흐름을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제적인 조건은 뭐냐면 제가 이상한 기업 위험한 기업이 하단에 닿았을 때라는 부분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회사가 어느 정도 건실하게 나아갈 수 있고 펀더멘탈과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가 반등과 부양에 대한 기대치를 갖는다 부양에 대한 기대치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한솔 PNS 이건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한솔 PNS를 말씀을 드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의구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한솔 PNS는 그렇게 잘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종목 자체가 좀 많이 느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흐름 그림선상에서 연속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한솔 PNS가 한솔 제지와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거는 한솔 그룹 관련지로서 두각이 됐었고 유보율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회사는 가장 중요한 노직이 무엇이냐 계속 기업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품을 공부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뭐냐면 회사는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회사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속 성장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지만 한솔 그룹 관련지로서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됐을 때 주가 부양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제가 그 부분을 갖고 메이킹하고 만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찍게 됩니다 여기서 한솔 PNS가 공포죠 공포에서 하게 되는 거죠 공포에서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부양을 하게 되는 이런 부양노직을 갖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가가 공포에서 다시 위기에 사서 탐욕에 파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은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 이거 뭐예요? 여기서 샀죠? 891원에 샀잖아요 그럼 계산법을 어떻게 말씀드리냐 사실 이 종목은 900원으로 잡겠습니다 종목을 계산할 때 이 종목이 정말 슈퍼사이클이다 어떤 슈퍼테마가 탔다고 하면 저점 곱하기 10배입니다 그럼 9,000원이에요 슈퍼사이클이면 그리고 얘네가 그냥 일반적인 사이클인데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900원 곱하기 5배입니다 9,000원 4,500원 이 회사는 저점이었고 원점의 가치를 쫓아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900원 곱하기 제가 3배입니다 2,700원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2,700원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간단해요 이 저점 찍은 자리에서 곱하기 3한 거예요 그러니까 890원 곱하기 3하면 2,700원에서 30원 빼면 되니까 2,670원이잖아요 제가 2,600원 목표가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더 갔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전제했던 건 뭐예요? 회사가 망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노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전에 두산중국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슈퍼사이클을 만났기 때문에 곱하기 10배 하면 된다고 했죠 그 자리에서 10배가 가고 그 다음부터에 대한 로직의 계산은 또 필요합니다 15배인지 20배인지 10배가 되면 일반적으로 한 사이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극대화한 과정입니다 10배 정도 구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들이 여기서 항상 만들어지게 되고요 주가에 대한 하랑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트상에서 저점 찍고 나서 몇 배 계산을 하죠 3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하단에 하단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해 놨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입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QR코드 토적에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샵 377이 황주명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단순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주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하죠 조금 더 극대화라는 개념에 대한 노직들을 참 많이 생각해요 근데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들 또 어렵게 일을 하는 것들이 정말 수익을 보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수익을 언제 받더라 언제가 가장 극대화됐더라 고민해 보면요 정말 단순했을 때가 일반적인 것도 단순했을 때가 포스코케미칼도 자 보세요 정말 단순하게 가볼까요 하단에 찍었어요 포스코케미칼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그럼 하단에 찍었어요 사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이거를 적정 가치를 계산해서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이 로직 자체는 뭐예요 하단에 닿았어요 사세요 자 근데 이거 슈퍼사이클이에요 아니에요 슈퍼사이클이에요 특정 경우가 아니면 5배라고 그랬죠 그럼 15만원 내가 3만원에 샀어요 예를 들면 3만원에 곱하기 5 얼마에 팔면 돼요 15만원 15만원 매도 이게 다였던 거예요 단순하게 3만원에 샀으면 그 로직의 사이클이 왔으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면 5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테마가 붙었어요 예상치 못한 테마가 붙으면 이 종목이 적정 주권 얼마예요 30만원인 거예요 저점을 찍고 나서 최저점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투맨 물량이 다 퉁퉁퉁 터진 자리예요 그 터진 자리에서 10배가 결국 목표치가 돼요 그럼 저는 이 종목의 최고 목표치는 30만원으로 보는 거예요 테마가 붙었다는 전제 테마가 안 붙으면 3, 5, 15, 15만원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는 이제 벗어나는 게 20배가 될 수도 있고 30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20배로 가는 로직 회사의 펀더멘탈이 변화되는 로직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예전에 문의가 왔을 때 포스코케미칼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의가 왔을 때 저는 계속해서 15만원에 대한 로직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시크릿 비밀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함께 보실 수가 있었다 화성벨프 화성벨프와 똑같아요 자 2,850원에 전문 찍었죠 물론 최저점이라는 게 여기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2,850원 그럼 잘 보세요 2,850원에 5배가 목표가 물론 저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건 지금 자금도 들어왔고 더하면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에 테보만 붙으면 화성벨프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지금 당장 계산으로 보자고요 곱하기 5를 해요 그럼 1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15,000원에다가 150원 곱하기 5개 하면 얼마예요 750원이죠 750원을 빼면 14,250원이죠 맞죠 그럼 이 종목이 지금 갈 수 있는 로직에서 지금은 또 쉬고는 있지만 14,000원까지는 갈 수 있죠 화성벨프가 제가 볼 땐 14,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테마까지 타면 더 가겠지만 테마 타면 10배면 28,000원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되는 게 더 편했네요 그렇죠 곱하기 10한 다음에 2분의 1을 한번 내릴 것을 제가 조금 산식을 잘못했네요 어쨌든 지금 14,000원 향해서 갈려가고 있는 목표가 얼마예요 14,000원이에요 5배니까 화성벨프라는 기업이 지금 자금납입도 다 돼 있고 저점을 찍고 나서 만약 펀더멘탈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만족했을 때 제가 목표가를 찍어드리면 14,000원입니다 왜 엠빌로프 하단을 찍고 나서 일반적으로 하단 곱하기 5가 일반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들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요인입니다 라는 게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이라는 것이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기간은 대부분 맞는데 특정 기간이 딱 어긋나버리면 굉장히 틀려져 버려요 하지만 방향이 틀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성 밸브라는 것도 결국은 기간을 횡보를 시키면서 개인들 물론 여기서 탐욕이 한 번 있었죠 탐욕이라는 것은 상단을 빠르게 찍어요 그러면 상단을 빠르게 찍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여기서 차액실험 매물이 차액실험을 하고 할 수 있겠고 라는 로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액실험을 하게 되면서 상단 부분 이렇게 찍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상단 부분을 찍고 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못 뚫으니까 근데 여기서 뚫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침 모으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주가 파동 특히 엠빌로프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파동을 이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치 수치값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매법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엠빌로프 20에서 하단 30에 찍었을 때 특히 종목이 단 전제 조건은 이상한 종목이 안 돼요 뭐 배맥력이 있거나 적자 기업이거나 이런 제가 그런 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회사가 괜찮은데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혹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정립하는 매법이고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너무 빠르게 상담을 퉁퉁퉁 하면서 탐욕의 자리 탐욕의 자리까지 왔을 경우에는 리스크할 수 있다 그죠 자 탐욕의 자리가 오고 나서 다시 주가가 횡보하게 되면서 주가가 위아래 위아래 반등이 나오거나 주가가 다시 부양이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과 함께 주가 부양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탐욕의 과정을 떠나서 주가 상승률은 5배다라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접근하시는지 연락이 좋겠죠 10배가 나오는 경우는 특별 이슈 20배가 나오는 경우는 회사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 30배는 잘 안나옵니다 20배 기준으로 해서 주가 목표지 한번 좋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 400원에 닿았다 4천원에 닿았다 그러면 12만원 여기에 최대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린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도 기가 막히죠 제가 코스피를 잘 맞춘 게 이거예요 하단에 거의 다 닿았더라고요 아 이거 닿겠다 그래서 딱 닿고 나서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은 잘 맞춘 게 아니에요 근데 코스피가 제가 1439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코스피는 일반적으로요 제가 곱하기 2를 봤어요 일반적으로 하단에 닿고 예전 과거의 행태를 보게 되면 2천 8,900이면 멈춰야 될 자리였어요 근데 특수상황이라고 보여요 저는 과거 행태를 보게 되면 여길 찍고 나서 2,800이면 멈춰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뛰어넘었죠 4,500이잖아요 사실은 4,200까지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2,800 8,900 정도가 저점 찍고의 기본 노직이었는데 코로나라는 특수상황과 그 다음에 시장의 특수상황 때문에 저는 더 오버슈팅했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다시 2,900 밑으로 내려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엠빌로프 하단의 어떤 기본적인 노직상 주식은요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5배, 10배라면 지수상황은 2배나 3배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2배 정도의 가능성을 봤던 거죠 하단 찍고 나서 또 하나 이제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는 결국은 두 가지 이유로 투자를 해요 실적이라는 이유와 배당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식은요 그래서 이 지수가 맞았을 때 배당에 대한 가격적 메리트와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의미를 갖죠 그리고 배당 메리트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 많이 빠지게 되면 12월 때는 주가 반등이 나오죠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배당 메리트 때문에 주가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배당 로직을 통해서도 어떠한 흐름에 대한 포지션들을 체크해볼 수 있다는 부분 어쨌든 코스피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분이냐 오버슈팅을 한 자리입니다 엠빌로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2900선 위에서는 치열하게 치고 박는 자리가 자꾸 나오는 거니까 재미가 좀 없는 거예요 왜? 엠빌로프 하단을 찍고 나서 올라갈 자리를 뛰어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리스쿼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똑같죠 신기하지 않나요 엠빌로프 하단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많이 중요하겠구나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시장에서 흐름들에 대해서 분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분류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항상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세요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접속하셔도 되고 문자샵 377으로 황주명 검색하시면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접근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코스닥도 제가 이게 419.5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부터 종목이 지수가 느려졌는지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420이에요 사실 코스닥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840이 나오고요 근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뭔가 기초에 대한 변동성이 어쨌든 기간의 국인이 관여보다 수급에 대한 관여가 크기 때문에 곱하기 3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코스피는 곱하기 2지만 탄력도에 대한 여부죠 그러면 1240에 1260까지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시멈 3배까지 1260이니까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금은 더 쟁쟁하게 버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코스피는 곱하기 2라면 코스닥은 약 2.5구간에서 3이거든요 코스피는 목표치에 다 도달하고 남았어요 엠블루프 상단상 그래서 제가 오히려 코스닥 순환매가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게 코스닥은 2.5에서 3이에요 엠블루프 닫고 이건 제 투자 노하우입니다 각자에 대한 어쩌면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2.5에서 3배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치들을 보시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코스닥이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순환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면서 오히려 코스피에 대한 리스크를 더 먼저 언급을 드린 겁니다 물론 공매도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건 바이 건으로 왜냐하면 코스피는 코스피 200이 지수에 차지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개별 개별의 퍼센트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150이라 하더라도 뒷단에 있는 것들도 고만고만합니다 지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상에서 흐름들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코스닥에 대해서 자꾸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코스닥 분류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종목을 찾게 되면 변화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 회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코스닥은 변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3월달 되게 되면 최대주주 변경이라든지 혹은 회사의 펀더메탈 변경 신사업 목적 추가 정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결국 정총과 임총을 통해서 회사가 변화가 되는데 몸이 가벼운 코스닥 쪽에서 변화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되는 거 잘만 변하면 10배짜리가 나오는 10배 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실적주죠 실적주는 2에서 3배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2에서 3배 2에서 3배 상승이 나와요 2에서 2배 상승 그럼 이 실적주에 대한 기대치는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실적이냐 변화냐 지금 실적으로 갈 종목들은 대부분 갔어요 오히려 그럼 세 번째 뭐가 있냐 패턴주입니다 제가 코스닥을 어떻게 강의를 하고 어떻게 구분해드릴까 나눠보니까 총 4개의 포메다메탈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 슈퍼주예요 슈퍼주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실적주에 대한 종목 중에서 안 간 게 좀 보여요 제 눈에 아직은 코스닥은 아직 변화주에 대한 기회도 있고요 실적주에 대한 기회도 있어요 패턴주는 뭐냐면 주가가 내려오면 반등이 나오고 제가 예전에 라이온킴텍을 드렸을 때 이런 종목 정말 안 갖고 해야 되지 지금 라이온킴텍 잘 갔거든요 제가 코메론을 드렸을 때 코메론이라고 쉽게 공구업체예요 정말 주가 안 갔는데 이 정도면 과거에 패턴상으로 갈 거 믿는데 코메론도 잘 갔죠 그다음에 슈퍼주라는 건데 슈퍼라는 건 초월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리스카드하고 보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테마주 그리고 뭐 수급주 세력주 근데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코스닥도 어느 정도 상단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변화주나 실적주는 덜 갔습니다 패턴주는 건 바이 건이에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미가 좀 더 있다 왜냐? 2.5배면은 1000포인트 좀 넘어가야 되고 3배면은 거의 1200포인트 아니 1200포인트까지도 가능성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요 시장 자체가 자 엠빌로프 하단에서 이 슈퍼주들이 내려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배제를 할게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엠빌로프 하단에 나왔을 때 변화주 오케이 변화를 했는데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 본질의 회사가 바이오 회사였는데 IT 회사로 변했다 이거는 매수 가능하세요 하단에서 실적주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의 악화에 따라가는 종목들은 실적주도 매매 가능합니다 패턴주 패턴에 따라서 반복되는 행태를 보이는 종목도 주가 상승은 나와요 다만 이 슈퍼주만 조심하자고요 슈퍼주는 리스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리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드리고요 주가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엠빌로프 강의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엠빌로프 상단에 대한 강의 하단에 대한 강의 사실 이거는 오히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뉴얼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엠빌로프가 너무 쉬우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엠빌로프는 간단합니다 22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과 하단이 구분이 되고요 상단은 공격형 매매법이라고 해서 20에 30 돌파를 하게 되면 공격형 매매를 추격 매수를 하는 거죠 다만 이게 뚫었을 때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내야 돼요? 한 달 안에 두 배가 나야 됩니다 한 달 안에 두 배가 수익이 안 나면 다시 흐지부지하면서 내려옵니다 엠빌로프 속도전 강력한 패턴 공격형 패턴은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형 패턴 할 때 한 달 안에 결과 내겠다라고 하고 그게 두 배의 목표치를 갖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하단형 매법 즉 방어용 패턴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얼마의 기간이 걸려서 갈지는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걸릴 때는 1년 6개월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단을 찍고서 터널 한다면서 V자로 딱 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게 하단에서 물량, 악성 매물이 다 소화됐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면서 차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수익률은 약 5배 가까이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이런 로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협상치지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혹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항상 제가 매주 1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델리 맵에서 또 강연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라이브 강연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익은요 오히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함에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언제나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